Assalamualaikum warahmatullahi wabarakatuh 안녕하세요 다우드킴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며칠 전에 올렸던 공공장소에서 기도하기 영상 때문인데요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도 해주셨지만 그 영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 댓글을 일일이 또 보기가 힘드니까 제가 몇 개를 캡쳐를 했거든요 You look like selling your religion for Adesance One needs not to be an idiot to show religious pity here Somehow this guy is making praying a comedy for video views Your praying is not from your soulmate You are just making yourself busy and famous by using islam and prayers in public You playing with prayer Prayer in public is just a show-off You are spoiling the South Korean word You want to pray go to the mosque Don't do this to get people's attention. Prayer is not showing off. I think you are too showing off. Why don't you pray in middle of the road? Let's see if the car will stop and respect that you are praying. Don't make a joke of Islam. Please doubt Kim. Islam does not allow in road or street. It's forbidden. Why do you pray in public? What is the point? So that many people see it. If you want to pray, pray in your room, doubt Kim, you idiot. You only make money through YouTube but your style is ridiculous. I am a Muslim and I get so disgusted with this kind of videos. Cause no, you are not supposed to just pray in the middle of people. No one does that. Stop trying to get a lot of views with stupid videos. People look at your dumb ass like seriously. Haha. Don't play with Islam. One of many idiot people who praying with his religion to get money. Why are you praying in outside and in the middle of the public? I am Muslim but I think you are doing is wrong. You should not to pray like that. Praying has a own place. Why? I think you just make for a contents YouTube and that's wrong. I don't like your contents anymore. 사실 뭐 사실 이것보다 훨씬 공격적인 멘트도 많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읽진 않겠습니다. 너무 상처를 받을 것 같아가지고 어투가 되게 공격적이긴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또 이해를 합니다. 저도 무슬림이기 때문에 얼마나 나마즈 이 기도가 중요하고 신성한 의식인지를 알고 이 기도라는 행위는 하나님께 워십 하는 행위지 쇼잉 off 하는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또 이해를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번 기회에 반성을 하고 또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 영상을 돈을 위해서 만들었다 쇼잉 off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제 입장에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은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의도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의도는 다른 영상들처럼 한국인 무슬림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의도가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아 그럴 거면은 왜 모스크가 있냐 당연히 모스크에 가서 기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국에서는 기도할 공간이 정말 많이 부족해요. 이 큰 서울에 모스크가 하나밖에 없어요. 전국적으로 따져도 굉장히 적은 수의 모스크가 있고 그래서 이제 밖에서 기도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에 저희가 밖에서 기도를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거를 저는 좀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밖에서 기도하는 게 위험하지 않다 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제 개인적인 욕심일지 모르겠지만 이 무슬림들이 기도를 하는 행위 자체가 해롭지 않고 굉장히 평화로운 행위라는 거를 또 한국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여전히 한국에서는 이슬람이 얼마나 평화적인 종류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 이런 의도는 전혀 전달이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저도 제 이런 의도가 이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번다 뭐 이런 반응으로 이어질 거라고 저는 사실 예상을 못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해합니다. 예배의 의도라는 게 제 의도 같은 거를 보여주려는 행위가 아니라 오로지 이 인텐션이 하나님께만 전달이 돼야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행위들이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저의 이런 개인적인 의도를 전달하고 싶은 욕심에 이런 부분들이 너무 보여주기 식으로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저의 의도가 혹시라도 이슬람의 가치를 뭐 훼손한다거나 그렇게 전달이 됐다면 저한테도 잘못이 있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뭐 뷰에 미쳐서 뭐 돈에 미쳐서 이런 영상을 만든 건 절대 아니거든요.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저는 제 인생의 목적을 찾은 거고 또 하나님께서 제가 길을 잃었을 때 저를 이끌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기도를 절대 가볍게 생각한다거나 엔터테인먼트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할 때 방법이 완벽하진 않았겠지만 하나님이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저는 기도할 때 정말 진심을 다 해소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슬람을 통해서 많은 선물을 받았고 그리고 제 인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기도하는 영상도 그것들의 하나였던 거죠. 이걸 막 쇼오프 한다기보다는 정말 저는 이 영상이 이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번다 이런 반응이 올 거라고는 정말 예상을 못했어요. 저의 잘못이고 또 저의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콘텐츠를 만들 때 제 진심을 담아서 그리고 좋은 방향 그리고 좋은 의도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심지어 제가 무슬림으로 계속 하고 나서도 너무 많은 실수를 이미 많이 했어요. 또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있고 저에게 질타를 하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저를 더욱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더 많은 것들을 잘 배울 수 있도록 기도를 하겠습니다. 저한테 실망하신 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또 그리고 저번에 제가 기도를 중간에 멈췄다거나 아니면 기도하는 방식이 잘못됐다거나 하는 댓글이 되게 많았거든요.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감사해요. 그런 거는 앞으로도 좀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직 무슬림이 된 지 채 몇 달이 되지도 않았고 아직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런 피드백들이 되게 하나하나가 소중하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도 제가 댓글을 일일이 다 확인을 했고 한꺼번에 바뀌긴 힘들겠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바뀔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제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유튜브에서 댓글이 어떻고 저쪽으로 하는 것보다도 제가 제 의도를 하나님께 제대로 전달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유튜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저의 관계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항상 거기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매일 하루하루 기적 같은 하루를 선물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May Allah always bless you and keep you safe. Alhamdulillah. Maasalama. 안녕히 계세요.